안녕하세요 리트로시킥 채널 언어의 종료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이번달 우리 VBIP 입락부클럽 그리고 또 이번달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이 개설됐습니다 수강신청서 랭크는 이 영상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각 클래스의 이번달 강연 주제도 이 화면에 보이는 수강신청서 포스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만간 보다 자세한 해설을 곁들인 주제 소개 영상도 제가 각 클래스별로 조만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미리부터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및 고정 댓글에 있는 수강신청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만간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언어의 종원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VBIP 입문학부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종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고정 댓글에 적힌 VBIP 입문학부클럽 멤버십 가입 바로가기 링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VBIP 입문학부클럽 멤버십의 가입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직통 링크를 클릭하면 강의 신청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점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었던 VBIP 입문학부클럽 멤버십 가입 방법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채널 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고 멤버십 가입을 했었죠 이제는 바로 이 구글 문서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멤버십 가입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입문학부클럽의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는 방식 등도 전부 우리 상담사분들이 강의 신청서 양식에 아주 꼼꼼하게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에 새로워진 VBIP 입문학부클럽 멤버십의 모든 콘텐츠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워진 우리 VBIP 입문학부클럽의 가입 방법 지금 이 영상 밑에 달린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존의 유튜브 채널 안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구글 클래스룸에서 북클럽이 운영될 때 또 하나의 특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달에 가입하신 해당 월별 재료들 일체를요 개인적으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4시간 북미팅 생방 강연 영상까지도요 자 우리 언어의 정원이 새롭게 론칭하는 이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은요 여기 이 유튜브 언어의 정원 채널 안에서 가입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밑에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도 걸어드릴 텐데요 바로 이 링크가 우리 언어의 정원 전용 카톡 상담 링크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1대1 카톡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상담사분들의 안내를 받아 우리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우리 채널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VB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르다는 의미죠 또 구체적인 비용과 구글 클래스룸 이용 방식 등도 우리 상담사분들이 구글 문서의 강의 신청서 양식으로 미리 꼼꼼하게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24시간 언제든 편하실 때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우리 상담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 신청서 양식을 링크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수강료 납부만 마치신다면 그 즉시 바로 우리 언어의 정원의 구글 클래스룸 학습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난 그냥 상담 다행이 귀찮다 난 그냥 바로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아예 여기 영상 밑에 있는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서 강의 신청서 양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직통 링크도 함께 걸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메타 컨셉 지식 에세이 클래스 가입법 일단 첫째는 1대1 카톡 상담 링크로 강의 신청서 작성하기 또는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 신청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강의 신청서 양식 작성하기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쇼핑판을 통해 고끄동 verdade sysic